안녕하세요 우드리언 이현진 입니다 아 요번 영상이 조금 늦었죠 예 그건 한 달 만에 올라가는 것 같는데요 아 요번에 오크로 3단 서랍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실용적으로 푸시 레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원목 컨셉으로 그냥 가고요 하나는 여름이 다 돼서 블루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작품을 하신 분은 우드리언의 장인이신 김창용 님과 이용욱 님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좀 이쁘게 잘 봐 주시고요 댓글 많이 좀 남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양념장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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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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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고기 이 시각적인 쇼장의 고분은 여리와 수상적인 결정입니다. 한글자막이 world solution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수젓 Шок 고춧가루 연유 소금 고춧가루 간을 다 personality 양파 마트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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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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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음료 고춧가루 조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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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은 그냥 끝나던데? 처음에 한번 두고 가야겠어요? ㅋㅋ 여긴 정돌라지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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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